자 이제는 거의 소수점 대결 아니면 100점 맞아야지 왕의 자리가 다시 바뀝니다. 자 현장에서 뽑겠습니다. 다음 참가자 손 들어주세요. 어 잠깐만 뒤에 어린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나봐요.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뻐요. 녹았다. 자 불러주세요.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주지 오신다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1월에 오는 손님은 잊지감지와서 예쁜 손님 아싸 2월에 오는 손님은 이 판사파둘이지만 오는 손님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. 아버님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님 주위 아버님 당결 차렷 당결 특정사 선배님이십니까? 네. 5특임단 7 7공수 예 7공수 7 7 1 자 둘 셋 니가 잘나서 일생이더냐 내가 못나 바보였더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어울리며 사는 거지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할까요 애교까지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양고에 사는 주부 신영화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잘생겼다 붐발랐어요 그래 붐발랐어요 붐발랐어요 봐봐 멋지다 멋지다 좋습니다 우리 썸캡 대표로 나오셨는데 어머니 그거 뒤집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얼굴이 안 나와 스타일 죽어서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스타일 저희가 살려드리고 선곡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? 혹시 미운 사랑 디스코 되나요? 아 예약을 그쪽이 하는 게 아니라 제 쪽에서 해요 아 미안 미운 사랑 안녕하세요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난 몰래 기다리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세! 아싸!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돌건 비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그늘로 볼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그늘로 볼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우리 어머니 대박입니다 우리 어머니 과연 100점이 나올 것인지 95.790 잘했어요 어머니 진짜 잘했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